동고 새마을분여회가 주최하고 대백아울렛이 후원한 사랑나눔 자선바자회가 오는 29일까지 대백아울렛에서 개최합니다. 동고 새마을분여회는 오는 29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편성된 봉사조에 따라 대백아울렛에서 후원한 의료와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자선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은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동구청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동고 새마을분여회 측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자회를 시작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